네, 휴일인 오늘도 30도 안팎의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에서는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휴일 날씨와 한 주간 기상 전망까지 한가연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에 날씨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는 참 선선해서 이제 가을이 오나 싶다가도 또 낮에는 햇볕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더위가 나타난다고요. 네, 어느덧 9월이 시작하고 계절은 가을에 접어들었는데요.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해지나 싶다가도 한낮에 볕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9월의 첫 주말인 어제도 낮에 참 더웠는데 오늘도 낮 동안 더위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체감하는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적게는 1도에서 많게는 3도 이상 더 높겠는데요. 지역별로 한낮 기온을 먼저 보시면 서울과 춘천, 대전과 대구, 부산 30도, 전주와 광주 31도, 제주 32도가 예보됐고요. 낮 동안 체감하는 온도는 춘천과 대구, 부산이 31도, 서울과 대전, 전주 32도, 제주 33도, 광주는 34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이렇게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이틀 정도가 지속되면 폭염특보가 내려지는데요. 전남과 제주 등 일부 남부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전국적으로도 날이 꽤나 더우니까요. 한낮에 외출하신다면 시원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어제 서울 등 중부지방은 화창했는데,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요. 일부 영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도 비가 감지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현재는 빗줄기가 그리 굵은 편은 아닌데요. 오늘 오후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저녁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고요. 다만 일부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는 내일 아침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6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긴 하지만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아침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 제주도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짧은 시간 동안 굵게 쏟아질 텐데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특히 하천이나 계곡 등 물가 주변 계신 분들은 강하게 쏟아지는 비에 침수 피해나 급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부분 유의하시면 좋겠네요. 태풍 소식도 좀 알아보면 최근에 여러 태풍이 동시다발적으로 북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직접적인 영향권이 되진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태풍이 북태평양에서 무려 4개나 연달아 발생했는데요. 뜨거운 가을 바다의 에너지를 받아서 연이어 태풍이 생겨난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천천히 달궈지고 천천히 식는 바다, 물의 특성상 여름 바다보다 뜨거운 가을 바다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찾아오는 태풍은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4개의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제9호 태풍 사울라는 홍콩을 비롯한 중국 남부로 향하면서 광중성과 홍콩의 많은 피해를 어제 남겼습니다. 사울라는 어제 광둥 주하이에 상륙한 뒤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하고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이에 중국 남부, 홍콩에서는 90만여 명이 대피했고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어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강도 강의 세력을 유지한 채 오늘 오전 3시 기준으로 대만 남쪽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만 남부 해안을 거쳐서 이번 주 초중반에 중국 남부, 광둥에 다시 접근할 걸로 예상됩니다. 제12호 태풍 기러기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소멸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태풍의 영향으로 너울이 해안가로 강하게 밀려들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달의 인력에 의해 바다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이라 바다 해안가 저지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와 더불어서 안전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아직은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날씨 같은데요. 이번 주 날씨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강원 영동에도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제주에, 저녁까지 영남 동해안 지역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남동부와 충청, 호남과 영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제주를 중심으로 주 중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요. 다른 지역,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화창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늦은, 때늦은 더위의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가연 기상캐스터와 주말과 이번 주 날씨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